영월 단종문화재 측정 오신 여러분들 동방서방남방북방귀신 불러주소 북방남방서방통북구신 불러주소 피나이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건강하게 피나이다 동사지신분 동사가 잘되시고 사업할신분 사업이 잘되시고 개를 키우거든 명전되시고 학을 키우거든 봉황되시고 소를 키우던 봉황되소 제1전엔 초당대왕 제2전엔 송당대왕 제3전엔 변현성대왕 제4전엔 침공대왕 제4전엔 침공대왕 제5전엔 철진대왕 제6전엔 귀산대왕 제7전엔 투시대왕 동독전엔 군대대왕 제9전엔 광성대왕 제10전엔 양나대왕 임전비나이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아프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인간의 수명은 120이라 왔어오니 30년 더 늘려서 150살까지 사시고 언젠가는 저 먼 먼 먼 세상 갈 때는 편안한 듯이 주무시듯이 하늘나라 아시기 바랍니다 야 이제 추건이 제대로 잘 됐네 그리고 박수를 많이 치잖아요 그러면 손바닥 발바닥 기가 생기고 오장육부가 튼튼하고 손바닥에는 오장육부가 있고 발바닥에는 48부가 있대 몸에 최고 무겁고 힘들고 정말로 피곤이 많이 올 때는 이 발이 최고 먼저 피곤이 온다고 그래요 세월의 무게만큼은 나이가 먹어봐 주름살도 늘고 머리도 히끗히끗했지 않아 그럼 우리 남자분들은 고추도 탄저병을 내고 시들 시들하면 물총도 안 나오네 우리 여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뻘갱이 오다 그게 맥혀봐 펄본에 구멍가게도 안 돌아가 젊었을 때는 한 번 달라고 달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나이 먹으면 누가 달라는 사람도 없네 어머니 누가 달라는 사람도 없제이 그게 우리 세월이야 세월 이제 각세리 공연하는 일 중에는 미국말로는 도탈 아티스트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러고 한국말로는 종합예술이라고 그래 조금 전에 소개 받은 대한민국 7대 품법학 질봉 인사지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오늘 소생 공연하고 오랜 데는 없어서는 갈 길은 바쁜 몸으로 해서 멀리 또 전국 방방 먹고 장돌 루행이처럼 이제 또 떠나갑니다 아쉬움을 남기고 가는 소생 오지않느님 노란구 인사드리면서 출발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수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쉬움만 남겨놓고 아쉬움만 남겨놓고 떠나갑니다 자리에 끄다 영월만 남겨놓은 정비운 여러분도 찾으소 끝없는 영월만 남겨놓은 걸어가면서 다정한 말 한마디 하고 싶어도 오지않는 이미 떠나이다 아쉬움만 남겨놓은 나는 감리가 자리 끄느라 한종문화축제야 성대님들 자리에서 한옥린 서점을 봤을 때 안고 마지막 이상을 알지 못하고 아픔만 달래는 순간 날이 갑니다 그래도